에스쿼야 오늘 첫 번째로 개인 촬영에 들어가는데 에스쿼야 촬영 현장에 와 있습니다. 파이팅! 오늘도 치다 보도록 할게요 저의 개인 에스코이어 촬영이 끝났습니다 그럼 남은 촬영은 이제 지아랑 은채랑 같이 하는 유니컷이랑 단체 컷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인터뷰하러 갈게요 바이 푸션이에요 아주 푹신푹신 그 날 I'm not afraid of storms I'm learning how to sell my ship 나는 점점 더 더 더 강해져 I am anti-fragile I am anti-fragile 짠! 오늘은 오랜만에 화보 촬영을 하러 왔는데요 에스코이어 화보 촬영을 하러 왔습니다 오늘 기분 좋은 일이 있어요 저 항상 오른쪽 얼굴 파였거든요 근데 오늘은 왼쪽이 더 예쁘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둘 다 써도 될 것 같아요 오늘 힘을 좀 많이 줘봤는데요 다들 긴장 풀려고 하더라고 근데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옷이 그런 거랍니다 이거 쿠션이에요 아주 푹신푹신해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블랙크 올블랙 컨셉으로 다들 입고 있는데 저는 완전 롱그드레스를 입고 갔어요 아 느낌을 있었oa 너무 예뻐요 다음 자요, 화이팅! 아 좋아, 딱! 와우! 이거 무슨 짓이야? 멋대로 정하늘 나란에 대해 I don't know what to say, I can't feel it 뜨거운 관심을 환영 귀여운 질투는 고해 둘들린 인연은 no thanks 내밀을 쓸 나의 노래 Yeah, in me there 콜어보기 on my car lion 눈빛의 고대한 desire 나 나 나 나 또 부어가 쏠리는 fire 불길 속에 다신 날아 rising 나 나 나 나 안녕하세요, 우리, 우린 유니 왜 그런 거지? 저희 세 명은 뭔데? 여러분들, 피아노분들 부탁드립니다 만들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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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일단 뮤명즈로 할게요, 뮤명즈 뮤명즈가 처음 셋이 뮤즈 화보를 찍었는데요 네 지금 멋진 언니 세 명이 지금 맞아요 웃어, 웃어 언니 세 명? 언니밖에 없어요 오늘 언니야? 진짜 인연 같아 언니예요, 웃어, 웃어 진짜 언니지 언니지 두 명, 긴장하셔야 돼요 지금 치고 올라왔어 치고 올라왔어 우리가 이제 언니지야 언니가 좋아요 동생이 좋아요? 난 오늘 동생할게요 오늘 동생지 오늘은 동생지 오늘만 그럼 저희는 남은 촬영 열심히 하고 인터뷰까지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크 라는 곡에 네, 여기는 에스카이어 화보 촬영 현장입니다. 저희가 또 단체 화보를 찍게 되었는데요. 지금은 개인 컷을 찍었어요. 귀걸이가 또 엄청 커요. 요즘엔 이렇게 커다란 게 유행인가 봐요. 이런 왕귀걸이를 자주 하는 걸 같아요, 요즘. 어때요? 다음 촬영 때 봐요. 화이팅! 네, 여쭈어. Do you think I'm fragile? 와따의 머리카락. 어디 한번 날 부셔봐. Do you think I'm bad? 그러면 날 추락시켜봐. 또 정말 far. 근데 여기 있는 에스카이어 화보 촬영 있잖아요. 제가 마지막으로 K 촬영을 했거든요 다른 멤버 다 끝난 멤버도 있고 제가 제일 마지막으로 촬영을 했는데 약간 이런 레세라핀도 오랜만에 본다? 그런 느낌이에요 약간 완전 식크하고 멋있는 느낌이라서 약간 요즘 안티프레이저를 많이 하니까 약간 장난기 있는 그런 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오랜만에 이런 식크한 걸 하니까 더 약간 새롭고 재밌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앞머리가 완전 중요해요 화보 때는 이렇게 눈이 볼 듯 말 듯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간지러워도록 하잖아요 근데 멋있게 잘 나왔던 것 같아요 이제 채원이랑 유니채랑 가겠습니다 나는 다시 살아나 추락하며 추는 춤 미스야 싶어요 각사나이 I'm not afraid of storms I'm learning how to sell my ship 나는 점점 더 더 더 강해져 오늘 잘한다 오늘 잘한다 우리 너무 잘 어울리네요 여러분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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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좀 잘 어울리는데요? 언니들은 어머 어머 잘 나왔어 네 네 이렇게 저희 유닛 촬영도 마쳤습니다 예 촬영 끝 촬영 끝 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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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가을 가을 매추리알 매추리알 매추리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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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저희 완전 멋있게 나왔거든요 그 밤바 하는 거 멋있어요 응 완전 얼굴 우리가 잘 어울릴 줄 몰랐어 푸쿠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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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들 압니다 맞습니다 아 그래요? 네 막내죄 막내죄 윤진이가 막내죄라고? 어쨌든 뭐 우리 괜찮던 것 같은데 언니죠 역시 언니죠 언니들만의 느낌이 있습니다 윤진이가 그니까 어이없네 어이없네 윤진아 이리 와 어디 가 원래 이쪽이잖아 이리 와 그러면 에스콰이어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단체 촬영만 나왔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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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 단체 오 인체야 진짜 예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 오스카 오스카야 오스카 왜 들어야 될 것 같아 아니 너가 오스카 들어왔다고 너가 오스카 들어왔다고 왜 이렇게 딱 이대로 들어왔야 될 것 같아 이대로 랬세요 정국이 오스카야 네 저희가 아이스카이아 단체 화보 촬영을 마쳤습니다 닥스! 오늘 완전 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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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오스카! 상이에요! 다 들어간 게 아니라 그냥 상! 제가 상이에요 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대해주세요! 바이!